네 계속해서 민주노 인치로 에야롤러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무게가 586g이 나가고 있습니다. 뭐 웨더크림은 아주 조금 엄지손톱 아니다 뭐 손톱 크기 정도만 발랐기 때문에 무게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요. 참고로 이 웨더크림의 냄새는 되게 순한 베이비 오일 같은 베이비로션 같은 향이 납니다.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다는 얘기고요. 예 요번에는 아마 티구를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? 얘는 이 치료는 586g 티구는 550g 네 계속해서 민주노 인치로 에야롤러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무게가 586g이 나가고 있습니다. 뭐 웨더크림은 아주 조금 네 뭐 엄지손톱 뭐 아니다 뭐 손톱 크기 정도만 발랐기 때문에 무게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요. 참고로 이 웨더크림의 냄새는 되게 순한 베이비 오일 같은 베이비로션 같은 향이 납니다. 하나도 뭐 자극적이지 않다는 얘기고요. 예 요번에는 아마 티구를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? 얘는 이 치료는 586g 티구는 550g 이 치료는 456g